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학스포츠를 총괄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스포츠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의 대표적인 주사업으로는 대학운동부 지원,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대학스포츠 학사관리 등으로 대학스포츠 유리금 및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이런 주체 등을 매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스프의 회원대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쿠스프는 대학스포츠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대학스포츠의 교육적 가치 달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충실히 병행하여 전인적 스포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쿠스프는 대학생 누구라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대학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쿠스프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학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노력,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인재라면 누구나 쿠스프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쿠스프 직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대학스포츠라는 관심사로 모여 조직 구성원 모두 대학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의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로 젊은 조직 문화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직원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홍보 마케팅 팀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쿠스프 유리그 사업, 1인 1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사업, 운동이 아닌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 선수, 선수 출신 대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와 대학생 기자단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총괄팀에서는 전국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대학운동부 지원사업, 학생 선수 대학 입시를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한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사업,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학사관리 지원사업과 대학 스포츠 인권증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정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 스포츠 전체를 총괄한다는 점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학생 선수의 경기력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반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스포츠를 통해 대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주요 사업을 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들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체크했었습니다. 쿠스프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대여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자세히 작성하고 면접에서도 이를 중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자료실에서 사업 연관과 리플랜 및 가이드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면접 준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꾸시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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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